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시 난송가 이승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대답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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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